자 시작 이어서 갑니다 데드라이징 이어서 가야죠 저번 저저번 영상에서 사건의 진실까지 해결을 했는데 그쵸? 진실까지 해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꽤 많이 남아서 저번 영상에서 스토리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스토리가 많이 진행됐다고 얘기하면 안되지 이것저것이 있더라구요 제시가 일단 죽었구요 금발에 이제 안경 쓰는 여자가 좀비가 된 상태에서 공격을 해서 나도 공격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브래드를 찾으러 갔는데 브래드도 없었어요 시간이 꽤 많이 지나서 새로운 이벤트가 열렸으니까 빨리 가보도록 하죠 진짜 많이 지나서 시간 억지로 때웠거든요 뭐 구할 것도 없고 그렇게 촉박했었는데 너는 뭐 할건데 그래서 가면 되는거야 그냥? 아씨 그걸 왜 불렀어? 그냥 가라 그러지 가겠습니다 어 근데 진실을 알고 있는거지 나도 어 나 이사벨라만 본거 같은데 난 본 느낌이 전혀 없는데 진실을 본 파일을 가지고 있겠지 어 아마도 나 그것보다 제시는 왜 감염이 됐는지 그게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이거 여기서 총 하나 갖고 하자 아 아니라 사람 다 죽었는데 좀비 다 죽었는데? 클린해졌어 저격총이랑 샷건 적당히 가져가면 될거 같은데 하나 두개 더 이렇게 가져가는게 나은거 같다 아 이동하죠 우유도 많고 아 집에 우유가 쌓여있는데 지금 먹는걸 잊어서 요즘 우유가 몸이 안좋은거 같애 자꾸 속이 안좋아 우유를 마시면은 빨리 갑시다 헛소리하지 말고 싹쓸어버렸는데? 너무 클린한데? 사람도 없어 심지어 지난번에도 없어 가면 되는건가 그냥? 아니 드디어 이제 밖의 맵에서 좀비가 아니라 그 노래가 안나오면 좌측은 어머니 클린해졌는데 가면 되는거 같지? 헬리콥터도 없는데? 일단 나는 가겠습니다 어 뭐 어떻게 됐건 갈게요 어 모르겠습니다 갈겁니다 그냥 핵이 오겠죠 뭐 이자벨라 나 미끼로 쓰고 혼자 도망가는거 아니야? 불안하다 아무것도 없는데 싹 다 죽었어 이 꼴을 보다니 여담이지만 사건이 전부 진실을 보고 저번화해서 좀비를 1500마리 가까이 잡았습니다 지금 4000마리가 카운트돼있죠 갑시다 야 이거 처음보네요 이렇게 클린한거는 끝없이 젠드는데 특수부대가 좀비를 죽이겠다고 왔었는데 특수부대가 오면 사이코패스가 다 사라졌더라구요 사이코 그 가면 쓴 애들 우비 쓴 애들 원래 옷으로 바꿔입자 마지막인데 이것건 별개로 특수부대가 그냥 아무것도 못했어요 돌아다니기만 돌아다녔고 좀비들한테 막 학살당했는데 특수부대가 어 일단 뭐 관심없고 갈겁니다 아 나 세이브하고 가자 혹시 모르겠 혹시 모르니까 불안하다 세이브 여태까지 하나도 안했거든요 오늘 키고 자동 세이브만 하나 했고 아니지 한번 누웠구나 됐어 일단 세이브해 아 개불안해 뭐 시킬려고 이렇게 조용한거야 병사까지 없는건 좀 혐인데 뭐 시킬려고 그래 전부터 궁금했는데 여자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으면 뭐를 변하냐 아 세이브 다른데다 할걸 됐어 뭐야 가자 갈아입으리 옷이 있을리가 없지 일단은 들어갈지 아니면 옆으로 갈지 이게 둘 중 하나 인거 같은데 저쪽에서 보스가 진입을 한걸 봤죠 어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가보죠 어차피 세이브 했으니까 가능하면 도끼도 하나 챙겨가고 싶은데 어 이거 클리네 도끼 하나만 챙겨갈까 온김에 어 도끼가 은근히 괜찮은거 같아서 저격충을 빼자 저격충은 샷건 하나씩 빼고 샷건 하나만 가져가죠 샷건을 많이 안 썼기 때문에 그냥 쓰기 편한걸로 여기서 들어왔던거 같은데 적들이 지금 없습니다 저기가 아니라 반대쪽인가 아무도 없어 도끼도 이 노래 위험한거 아니냐 가자 아니겠지 여태까지 계속 나왔던 노래인데 저쪽으로는 한 번도 안 걸렸어 빨리 보내줘 불안해 총 세개 도끼 두개 이러고도 지면은 휴먼 아니지 휴먼 포기해야지 도끼로 가죠 이벤트가 될거 같은데 30분 남았는데 이사벨라는 왜 안오는거야 어떻게 죽을라는거야 아니면 나갈 방도가 있어서 저러는거야 나랑 따로 가겠다 이거지 내가 미끼가 되고 그런거겠지 아무래도 쟤네가 대응권을 장악했는데 하나 시체도 없어 여기 헬기를 타고 간다는 것 자체가 약간 부전스럽긴 하지 빨리 갑시다 이사벨라는 이사벨라고 나는 나기 때문에 관심 없구요 나를 살겁니다 세이브하고 가자 나 근데 그렇게 힘들게 구했는데 뭐 없는거야 난 당연히 구한 사람들이랑 어떻게 똘이똘이 할 줄 알았지 나름대로 캐릭터성도 있게 다 스토리있게 만들어놨길래 뭔가 더 자용되는게 있나보다 싶었는데 도전가에 달성 기다리면 되나 여기서 저잇 저잇 야 아무도 없어 밖에 와 개클리네 야 그냥 가면 되는거 아니야 입군에서? 다 죽여놨어 아주 그냥 설마 핵미사일 쏠라 그러는거 아니겠지 아 근데 핵미사일 쏠거 같으면은 군인을 보낼 쏘고 그 약간 방사능 세트같은거 입혀서 보냈겠지 저렇게 이제 수작업으로 다 제거하는거 총알 써서? 굉장히 총알 아까운데? 총알 저정도 수준으로 낭비할거면은 어 폭탄이 더 싸겠는데 진짜로? 참 폭탄이 얼마 폭탄이 어 뭐 이거 여기를 쓸어버리는 폭탄이 어느정도 가격대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 총알을 저거 다 써서 재합을 했으면은 너무 소비 큰거 아닙니까? 이제 나 보내줘 태워줘 해방시켜줘 여기서 이 게임 진짜 오래됐어 재밌었습니다 엔딩 보여줘 이제 아니면 그 대머리를 죽여야 된다던가 아 대머리를 어떻게 잡아 있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냥 헬기타고 갈래 몰라 이사벨라는 모르겠고 나 애초에 혼자 왔기 때문에 혼자 가도 뭐 그거 가는거지 뭐 혼자 가는게 아니지 오티스가 탈출했다며 지피셜로는 어 내 생각에는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제시가 좀비가 돼서 곤정 공격했거든요 제시가 그리고 문 뒤에 남아있었어요 그럼 오티스는 어떻게 제시를 통과해서 나간거야? 말이 안되잖아 군인이 그렇게 얌전했던거 보면은 군인이 장악을 한 상태에서 제시 군인한테 공격당한건데 제시를 제압하지 않고 헬기를 빼서 탈출했다고? 말이 안되는데? 저 여기 맞긴 한거야? 알고보니 안쪽입니다 뭐 있던거 아니지? 애 웃기지마 이리로 올거야 어 이리로 오니까 여기서 대기를 했겠지 쟤들이 시간 왜 이렇게 안가니? 40분 이렇게 안가니? 다들 살줄 모르는 바보 사들이 살지 모르는 바보 뉴 디스터널보공사 열쇠 먹어놓고 한번도 안 썼네? 됐어 그딴걸로 했어 어어어 됐다 x2 했나봐 조용히 보죠 그래 스토리 뭐 있을 것 같더라고 대머리가 나온 거 보니까 저번에 마지막 쯤에 나왔거든요. 헬기가 안 오고 싸워야 되나봐 싸워서 이겨서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닐까? 뭐야 얘? 같이 왔던 애죠? 어디서 보고 있던 거야? 볼 데가 있어? 아 신나죠 아주? 아 너무 아쉬운 거야 아쉬운 거야 그놈의 왕이 I see you! Yeah! I'm on my w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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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did it! You did it! Yeah! Yeah! 뭐야? 지금 말이 안 되잖아 저건 좀 아주 좁은 데서 저기 있었는데 눈치를 못 챘다고? 어? 배터리 채워주고 가 아이고 한심하다 한심해 옥상까지 왔네요 좀비가 올 데가 없을 텐데 분명 도전까지 달성 뭐야! 끝났어? 아 이거 끝난다고 그러냐? 아 가서 뭐 뺐던가 해야 될 거 아냐? 아 잠깐 웃기지마 도전가에다 했어? 아니지? 엔딩 A? 경비 경비씨 특수부대 부추 야근 모드 아 그래? 현상대에서 이어받아서 갈 수 있대요? 그럼 해야지 여기서부터 이어받는다고? 어 어 뭐 있겠지? 어 엔딩을 봤대 일단은 일단은 진행 있죠? 어 과도 바로 이어서 가죠? 어 아 놀랐잖아 아 아 아 어 이제 투하러 가야되는데 깔끔하게 끝내줘야지 어 어떻게 왔냐 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와야지 하핰 둘이서 살면 되겠네 그냥 여기서 백화점으로 먹을 것도 많은데 왔다 갔다 하면 쟨 되잖아 아 특수부대만 피하면 되지 응신처에 숨기면 되니까 바로 옆에 마켓 있고 잡지 있어? 무기 있어? 음식 있어? 없는게 없구만 아 응신처까지 데려왔네요? 어 어 줄어들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되게 특이하다 엔딩 뒤에 영상 있다는게 넌 그게 의미인 아 아 아 아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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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하... 너는 somehow 감사드리지 않았는데... 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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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내가 인형 모자를 쓰고 있어서 못 봤구나? 얼굴에 피가 닿았나봐. 인형 모자 때문에 안 보였어 어썸하다 어썸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то, 나는洲 goal 2 동안 더 오래 기다리게ienst 그때야 그냥... 그니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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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말하는 말은, 행복한 말은 말이지. 헬리콥터가 울려했어. 이제 우리에게 도움을 도와줄게. 이사벨란 플랜 B가 있겠지 바보도 아니고 지금 오빠까지 죽였는데 우리 할 수 있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 역시 의사 닥터 이사벨라 그리고 빡대가리 프랭크 야 이거 재밌어졌는데 가자 좀비 다시 젠들 쓸라나? 극혐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헬기가 아예 안오거나 헬기가 군인들 편이거나 군인들이 헬기를 떨어트린다 그러면은 군인과 싸워야 된다거나 그런 이벤트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좀비한테 가버린거면 의미가 없잖아 어.. 그냥 좀비한테 헬기가 당해버렸으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잖아 너무 쉬웁니다 그니까 내가 이제 연명을 하려면은 여왕벌을 해서 실험을 해야된다는 거죠 뭐야 아아 쇼핑몰에 다 있는데 뭐 안되는게 있어 아 다 가지러 가자 와 친절하네 이거 당연히 몬스아웃겠죠 이제? 어 기관총이 이제 어느 방불도가 없다는게 좀 그렇네요 특수부대 다 빡고 한거 아니야 다 죽이고 특수부대 뭔가 문제가 아니라 좀비가 다 없는데 이제? 참 뭐야 왜 이렇게 깔끔해졌어 아 진작에 군대 보내지 헤엥 야 이거 총 가지러 가야겠다 여기 여기 총 상점 있는 이유가 있구나 적용총으로 해야겠는데 이거는 뭐 소끼 하나 빼자 와아 이거 잠입게임인가? 하나 부서지면은 연락을 받아서 저기로 군대를 보낼려나? 자 그러면은 일단은 거 제억총 두개 어 이거는 필수인거 같다 내가 살려면은 이게 필요가 없죠 샷건을 일단 두겠습니다 뭔소리야 이거 안왔지? 벽 한장 차이로 밖에 있나본데 어우 이거 너무 길어지는데 게임 갑자기 참 엔딩 A데근데 이거 이..와 삼화 뽑겠는데 이러다가? 여기 있다 어디로 가는건데 목표 어딘데 보고 좀 움직이자 아 다 이렇게 나오네 아 그냥 한 바퀴 쭉 돌면되네 어 오케이 아 식품점에도 하나있고 오케이 오케이 한 바퀴 쭉 돌면된다 그냥 어어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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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점에 있는걸 먼저 잡아야지 이게 뭔데 뭐냐구 저기 식품점에 있을만한게 있나? 나 일단 가서 먹어봐 왜 자연스럽게 나오냐 얘네들 잘 있어 멍청이들아 와 맞네 얘네 세이브 포인트에도 있네 좀비보다 더 멍청해 리얼로다가 쟤는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 여기도 있어 들어가자 어 쉽고 숨은 뭐 어쩔거야 들어갑시다 여긴 음식점이라서 헤브튼 많죠 이건 좀 아니지 그래도 헉 한방이라고? 얜 왜 한방 아니냐 쟤는 한방인데 와 저 카트 있네 빨개 털어 일단 먹어 아우 짜식들 억센 거 보소 아 뭐 어디서 뭐 가져가는 건데 아 여긴가 보다 여기가 약국이잖아 아 약국이네 그러면은 카치러 갑시다 노래 바뀐거 보소 여깄네 구급상자 아아 다음꺼 다 빼고 그냥 내가 소동으로 보면서 가자 아 귀찮아 죽겠다 이거 나가서 가는게 낫겠죠 아무리 그래도 지하로 가는거 보다는 총 하나 가져가자 잠깐 좋긴 한데 기관적이 더 좋은거 같다 일찍까지 생각을 하면은 다 죽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재료나 모아서 뻘렛뻘렛 진행하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내려가서 원더랜드로 가야되네 아 아 뭐하니 아 그렇게 해갖고 직접하게 할거야 언더랜드 가져와 언더랜드까지 타고 올 수 있네 첫번째 가기까지 여긴가 본데 여기도 사람도 있네요 저기 있네 좋아 바꾸고 노래 존나 귀찮네 아 아 뭔데 저게 그래서 장신구 가게에서 뭘 먹을 수가 있는건데 돋보기? 아 이거 진짜네? 촉 좋아 헉 헉 다음은 포드코드에 가서 포드코드는 감이 안오는데? 어딘가 뭐가 있겠지 아 오토바이 하나 있으니까 너무 좋구만 아주 그냥 이거 이럴려고 넣어놨나본데 너무 편한데 저기서부터는 이제 문으로 건너가야되네 일단 여기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저건 좀 아 좀 많다 야 고지대로 가자 내가 아 야 이 미는 못 쏘는구나 멍청해서 형이 한심이더라 너도 바쁜 사람이야 빨리 덤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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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니 한 놈 어 쏘는 애 위에 올라올 수 있지 않냐 이제? 못 올라오냐? 왜왜왜왜왜 이렇게 많아 여기 음식 음식 많은 곳이야 어디서 덤벼고 내려와 애매하게 올라가있고 그래 위스키 먹어 위스키 먹으러 가자 위스키 두개 챙기고 총알 챙기면 딱일거 같은데 세개는 좀 무겁네 근접무기도 하나 필요할거 같은데 근접무기 은근히 효율 좋은데 저격증이 하나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어 쓰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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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걸로 바꿔줘 뭐 가져가면 된다고? 감이 안오는데 5분기 같은거 가져가는건가? 안에 있니? 없어 아 저기다 저기 돌아가는거다 저거 이건 뭐야 넥타 넥타가 뭐임 이거임? 얼음과자 와 개꿀이잖아 나 얼음과자 하나 먹을래 얼음과자는 됐고 우유나 가자 가자 안전하게 커피크림도 좋지만 뼈가 튼튼해지면 더 세지지 않겠어? 일단은 오토바이 타고 가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어 저거리가 좀비 없이 갈 수 있다는거 너무 좋은데 딴건 몰라도 그만큼 특수부대원 있으면 좀 혐의긴 할텐데 못가네 그냥 아예 아이씨 자 다음 목표는 여기는 싹 쓸었죠? 아이씨 와 여기서 세개 먹어야돼? 그리고 다섯개 이렇게 먹어서 가면 되네 빨리 가자 세이브도 여기 있네 저기 건너편에 있는거겠지? 다섯개 네 하여 다섯개 아이씨 다섯개 은혜 다섯개 은혜 저 문으로 들어오시겠다 어디서 건방지게 세이브 나오고 가자 어 여기서 세이브가 되네 세이브 빨리 넘어가자 여기는 없는 거 아니야 사실상 내가 이걸 할 만한 거는 비기봐 이런 거 아사리 중앙으로 뛰어가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다행이죠 살덩어리 말고 음료소가 될 만한 거를 하나 더 우유를 하나 더 가져가고 씻고 가자 어차피 맵 이동 안되잖아 바로 코앞인데 여기 어차피 뭐야 제육수 있는 거야 아니지 내가 땅바닥 걷어찬 모래죠 깜짝이야 이러지마 이러지마 가자 보내줘 여기서 세 개 화장품 가게겠지 화장품 가게겠지 여기 도끼가 있으니까 새 도끼도 가져가고 저는 은신 그런 게 없구나 어딨어 뭐가 답이냐 여기 아니냐? 여기 맞는 거 같은데? 입구에 있나 입구에? 요거구나 향수병 몇 개나 남았느냐 네 개면 돼? 아 저게 현상이구나 여기서 먹을 거 다 먹고 가야지 일단 아 왜 그래 여기다 여기다 가스렌지 빨리 가자 위에는 별로 없겠지 위아래 둘 다 있으면 너무 헤디야 인간적으로 위에는 없어야돼 있네 아래가 없어야돼 그럼 열어 열어 아랜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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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먹고 하나도 가져가자 그냥 아랜가봐 내 생각에 새기면 충분하다 뽕을 뽑는다 카타나가 날라나? 세대 연사 때려서 잡게 아래죠 이건 명확하게 그러면은 저건 뭐야? 저걸 먼저 보자 이건 아랜가 확정이니까 이거도 위네? 위인거냐? 위네 어딨어 여기야? 아동복이 커피 필터가 왜 있어 여긴가? 여긴가? 와 나 여기 처음 오는거 같은데? 유지보수 터널 열쇠로 들어오는덴가? 만약에 그러면 진짜 이 게임 헤디인데 아 경비실이 따로 있구나 다른 경비실인가 봐 어 와 이런데도 있네 신기하다 맵 진짜 잘 만들었다 내려가서 하나 먹고 이동해서 두개 더 먹으면 되죠 파라다이스에서 너무 좋은데? 일단 내가 사는거네 목표는 목표가 좀 아 옥상으로 가는거다 이건 옥상은 다 똑같겠지? 한풍구 통해서 가는건데 이동 내가 있던덴가 저기? 에이 설마 내가 있던데라서 에이 설마 아 엎지 클린하지? 잡지있어 잡지있어 아 들여보내줘 스낵이네? 저건 뭐냐 저 무기는? 곡괭이 아 여깄다 가스레인지 밖에 하나 있네요 하나가 아니라 두명이 있네 그럼 일로 가자 그냥 하전거 타고 갈걸 하전거 타고 가자 어차피 길 뚫려있으니까 일로 오지도 않네 쟤네는 자전거가 있었어? 이거는 공격으로 가는게 아니라 이동으로 가네요 카트는 공격으로 가는데? 걸어서 못오지 애송이들 이건 자전거라고 언벅동이라고 어구 이대로 와봐라 아니 이동하면은 쟤네랑 볼장 다 보는거야 여기서 두개 더 먹으면 끝나네 자 볼까 한번? 내려봐 여기선 그냥 안전하게 걸어서 가죠 어차피 시간도 썩어 나게 많은데 저기있다 저런데 넣어놨냐 어어 씨 개 놀랐어 나 지겠는데 재수없으면은 고작 둘이서 이제 특수부대야 의외로 강해 2층인가 본데 그쵸? 마침 음식도 필요한데 잘됐구먼 아동복호는 아무도 없어 여기에 있다고? 여기에 저음분모이가 왜 있어? 이 위치잖아 높낮이가 안되어 있는거 보니까 저기에 있다고? 어딜 봐서 여기 저음분모이가 있어 좋아 난 안보이는데? 진짜 있는거에요 여기에? 아 여깄네? 와 이거 조그만거구나 이거 크면 또 이상하지 뭐해 아이씨 미친 놈이 몇명 이니까erver 히힛 몇 명이니 다새 후후 죽었다 이거 후후 후후 아우씨 되도 않는 고생 시키네 이것들이 필요도 없어 이거 하나 더 줘 네 개 아우 좋다 좋네 다 모은 건가 이제? 돌아가서 보고만 하면 되나? 이사빌라 고생이 많구만 나 오토바이 타면서 그렇게 고생 시키더니 아 비친 게임 이거 어두손이야? 부를 녀석이 없을 거다 너무 죽여서 세이브 나고 가자 어디야? 지하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지하에 적이 없다면은 지하는 차가 있으니까 가는 위치에 따라서 여기 지하에서 여기 지하에 그 승용차 있지 않나? 저쪽에 지하 쪽으로 연관된 길이 없구나 아 비슷한 데가 있긴 한데 그 우유트럭 나왔던데 가 아니지 아무것도 없던 데가 있네 아 그러면 의미가 없네 그냥 뭐 지상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르네 야 쟤네는 뭐 죽이는 건 어이 뭐야 좀비 왜 있어 쟤건 뭐냐? 아 우리 겐가? 이벤트 있어 나 구해주러 오네 야 나 여기서 하나를 더 끊게 생겼는데 이러다가 오 이렇게 많단 말이야 이벤트가? 이 다음화가 있어도 다음화 하는 건 좀 나중으로 미뤄야겠네요 아 저기서 기어 나온다는 설정이야? 무슨 개같은 경우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를 뚫고 하면은? 당연히 우유트럭은 못 가겠네 어 근데 길이 있긴 한가봐 일단 해석제 만들긴 해야겠다 어 엔딩..엔딩 있나봐 나는 이거 해석제 먹으면서 설마 계속 해석점을 찾고 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되나 싶었는데 그런게 아니라 탈출 방도까지 마련해놨어 야 이거 잘 만들었는데 게임 재밌는데? 아 진짜 헬기 정신 안 차려? 시민을 쏘는 헬기 어딨어? 아 다시 또 좀비가 더 위험한 세대가 안.. 어 시대가 오는 건가? 사람이 더 편한데 별로 없어서 와 고맙다 좀비야 살짝 성가셨는데 잘 됐네 내부는 또 클린해? 야 이거 완전히 정해놨구나 외부에서만 정해나오게끔 아 깜짝이야 아 저구나 나는 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인 줄 알았잖아 나부러 맞아 봤니 친구야? 존나 아프단다 존나 아프지? 나도 존나 아프다 야 아 뭐하냐 뭐 총알 왜 이렇게 안 쐈어 나 은신처는 엥간에서 안 틀길 것 같다? 너무 은신처가 잘되있다 끝내주는구만 아주 그냥 은신하려면 이 정도 돼야지 이사벨라 세이브가 먼저야 이거 해동량 먹고 나가서 엔딩이면 이번 걸로 보겠는데 어 이게 너무 그렇게 길 것 같진 않고 아까에 한번 휘저준 거 보니까 트럭 한번 가보자 뭐 길어볼 줄 얼마나 길겠어요 여기서 은근히 길었어 야 여기 있는 걸로 제대로 만든다니 아무리 의사라지만 까리또 유산 까리또 유산 맞아 일하고 있을 때 저렇게 옆에서 말 걸면 개짜짓 나아 야 72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게임이 실행된다 아 생방 끊김 극혐 개극혐 아 성공 폐속제를 만들어도 계속 먹어야 된다 저 이거 다음 시리즈 다 사놨기때매 이거 엔딩보면은 바로 이어서 갈겁니다 물론 조회수가 안나서 좀 실망이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자 언제 그런거 신경쓰면서 게임했다고 몇시간이나 지난거야 뭐 죽은거 아니냐 이 정도면은 준비사 죽었는데 영웅보를 어디서 구해 저것도 일주일은 버틴다네? 저것도 일주일은 버틴다네? 어 지갑 물려놓고 구해주러 온 애한테 따져 하긴 쟤가 테러 일으키긴 했지 아 drugs 개발이 완료되었을때 카리도는 에너지를 시작한 NPO에 데디케케팅을 위해 아 카리도 은근 좋은 놈이었나봐 우린 약 50돈을 준비했고 그 후에 NPO는 큰 그룹의 집을 찾고 몇몇이냐 네 지갑 이 친구들에게는 이 친구들에게 관리하시고 그리니 devote기의 자유가 그리니 아 그 나의 부산을 providing 50 작은 지시 시간 범스 아.. 아.. 아, 좀 알아봐 아, 그냥 안돼놔 나쁜 짓 했었네... 역시 나쁜 놈이었구만 야, 어떻게 저게 돼? 저게 말이 돼? 이제 모든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살려둘 걸 어차피 야, 이건 말이 안 되지 지금 적어도 헬기타고 방금 오네는 안정돼서 온건데 일단 나부터 어 좋은 생각이야 나부터 살아야 돼 주인공이야 성체 영벌에 탈출까지 있으니까 한번 끊고 가야겠는데? 아마 나가면 이벤트로 성체 영벌을 먹을 수가 있겠지 네 그러겠죠? 어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참 게임이 난잡해졌는데 나는 당연히 진실을 봤으니까 막간이다 난 엔딩 크레딧 나오고 끝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여태까지 같이 함께해온 동료가 좀비가 돼버리고 다른 사람 내가 여태까지 구한 사람 다 끌려가고 목 빠져서 헬기만 기다렸는데 헬기는 터져버렸구요 절망 그 자체거든요 지금? 나는 살아갈 희망이 없는걸? 친구 진실을 안게 의미가 없잖아 이러면은 일단은 나는 일단은 물려버렸구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주인공이 물린다는 이거는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게임에서는 바로 물리거나 초반부에 물리거나 아예 안 물리는데 얘는 엔딩 직전에 와서 물린 다음에 이벤트가 꽤 진행되고 있어요 되게 특이하죠 거의 뭐 이거 뭐 드라만데? 워킹데드 같은 느낌도 나고 워킹데드 저번에 했던 것도 나직 물렸구나 어쨌든 뭐 다음에 해석하죠 수고하셨구요 다른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뿅